이제 민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4편 민사특별법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 첫 번째 파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거용 건물. 그래서 이게 민법상 그냥 임대차, 민법임대차 문제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인지 이걸 구별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민법임대차 문제하고 특별법 주거용 건물을 목조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건 특별법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목적이 나옵니다. 자, 주택, 주거용 건물, 임대차,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죠. 다음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러니까 출발이 주거용 건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출발이 비주거용 건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전체일 수도 있고 또는 일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대항력입니다. 가장 포인트는 대항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주인들이 임대차 하게 되면, 민법상 임대차를 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주거용 건물에서 특별하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민법 임대차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주인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 주택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추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 인도 받아서 주민등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주택 인도는 가서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점유하시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일날 인증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민등록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오전 0시. 그 다음 대항력 갖춘 후 주택이 매매가 되면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 갖춘 다음에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매매가 됐을 때는 대항력이 매수인의 새로운 소유자의 이 등기된 시점보다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 갖춘 다음에 이 주택이 뭐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다 좀 작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생겨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선, 기준선 앞에 들어간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가는 후순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항력,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들어간 선순위하고 뒤에 들어간 후순위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순위는 그대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먼저 들어간 선인지, 뒤인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췄다 그런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료 등 그래서 보통 쉬운 문제라면 보통 저당권을 많이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저당권보다 더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날짜가 5월 5일이다. 등기된 날짜가 대항력이 만약에 5월 3일 오전 0시다. 그러면 이거보다 빠른 거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 수 있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경락인한테 보증금 받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후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순위. 후순위는 말소 기준 뒤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최선순위 저당권이 5월 5일이었고 만약에 이 사람 대항력이 이거보다 늦어가지고 만약에 5월 8일 오전 0시다 그러면 저당권 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후순위는 이 저당권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경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된다?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이 매매가 됐을 때하고 경매 됐을 때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가 냈네요. 보세요. 자, 여기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이렇게 낀, 낀, 낀. 잘 기억하세요. 낀, 낀. 여기 낀, 낀 임차인은 2번이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자,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저당권입니다.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손을 펴서 1번, 2번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면요. 자, 1번, 2번 낀 주택 임차인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박수치는 순간 이거 앞쌉니다. 그래서 1번이 경매해도 여기가 기준. 2번이 경매하더라도 여기가 기준이 아니고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낀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후순입니다. 선이 아니고 뭐다? 후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앞에 있었다면 이게 선순이고 1번보다 뒤에 있으면 2번보단 빠르다더라도 뭐해? 낀, 낀, 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느낌 가지세요. 1번, 2번 중간에 낀, 낀. 임차인은 뭐한다?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기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아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항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 보증금은 받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대항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일자예요?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액수를 확정하는 겁니다. 보증금 액수 확정하는 것이고 날짜를 적어놓는 것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순서, 입장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가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확정일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경매 시 입장권 경락대금 들어가는 우선변제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가 적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이라고도 있어요. 소액, 금액이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특례를 둬가지고요. 최우선변제입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 보호받는 금액은 여기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씩 달라요. 지역별로. 여기 있네요.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도 있네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서울을 기준시 한다면 서울에서는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 있는 분이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 받을 기회를 줍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고 대학력만 갖추고 있으면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에 살고 있으면서 대학력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으면 입장기회가 두 번이에요. 최우선변제로 지금 얼마를 먼저 받고 3,700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에 살고 있다. 그러면 최우선변제 대학력 일단 3,700이네요. 3,700 받고 잔액이 얼마가 남아요? 네. 잔액이 그러면 6,300이 되겠죠. 그러면 6,300은 이 확정일자에다 붙여가지고 순서가 돌아왔을 때 입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입장했더니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는 일단 관계가 없고 대학력에다가 최우선변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금액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특별시 수도권 정비계획병 다른 과멸억제 근육은 보증금 1억 이하일 때 3,400 이하까지 최우선변제해 줍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는 금액이 일정 이하일 때 대학력에다가 붙입니다. 대학력에다 무슨 문제? 최우선변제 받고 혹시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확정일자는 별개일 것입니다. 네. 소액보증금 금액이고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숫자 같은 걸 잘 안 내요. 그거 말고도 낼 게 많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2차 감옥에서 굉장히 많이들 거론될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건물 명도 없이 경매가 가능하다.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네. 기간이 끝났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첫 번째는 임차인이 진짜 여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경우 자, 이때 일단 보증금 반환청구소성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 집행권원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려면 이런 집행권원 근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데 특질이 요겁니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이게 주택을 비워 주지 않고 네. 이게 경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행 지체에 빠트린 다음에 경매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행 지체에 빠트린다고 가지고 반대 의무 제공해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 출발이 현재 점유하고 있고 주민 등력이 있어야 진다고 보호한다는 그 첫 번째 논리 때문에 집을 비워주는 순간 기존에 있던 대항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법이니까 다시 특별하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비워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반대 의무 이행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조문 그대로 뜹니다. 그냥 주택을 비우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안 떠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 잘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임대차 종료입니다. 존속 중에는 안 됩니다. 종료가 된 후 보증금을 반암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식이 아닙니다.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기재가 되면 근거가 남았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순간 네, 일단 기재가 됐으니까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다만 임차권 등기는 상실하다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그대로 보장받겠다. 그런 얘기고 임차권 등기된 그 주택을 그 임차인 소액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갔더니 그 주택이 소액으로 만약에 깔아놨다면 소액은 최우선변제거든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된 자보다는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된 것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소액 임차할지라도 최우선 면제를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제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유가 없다. 반대 의무 제공하지 않고 비워지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 두 번째 여유가 좀 있을 때는 그대로 이사가 하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영영에 의해서 그 사실을 기재해놓고 이사가면 근거가 남았으니까 기존의 대학년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두 가지 제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근데 보실 게 보시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주인이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을 때 네, 이 을은 을은 1년 만약에 1년을 그대로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그냥 2년 살겠다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1년이 요리하면 1년 1년이 불리하면 2년 이렇게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엑스마스크다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은 엑스마스크 선택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하면 1년 가는 거고 2년 하면 2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임대인 엑스마스크를 하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정 갱신 자동 갱신 네, 임대 기간 만료 전 자, 6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죠?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 또 임차인도 만료 전 2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6월부터 2월 전 이 사이에서 네, 갱신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 말이 없었단다면 네, 자동 갱신됩니다. 그러면 자동 갱신되면 전 임대차랑 똑같고요. 또 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봐요. 기간 2년으로 봅니다. 약정 없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나갈 랜다. 나가겠다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하면 3개월이 경기하면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여기서 또 임대인 엑스마스크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 갱신되면 자동 갱신되면 기간이 2년으로 보는데 2년 주인은 엑스마스크고 오직 을만 갑자기 나 나가겠다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끝납니다. 결국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이 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잘 보시면 임대인 엑스마스크 여기도 임대인 엑스마스크 여기도 임대인 엑스마스크 자,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2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여기 조심하세요. 이익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주인은 거절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과실로 경과실이 아닙니다. 조심할 것이 여기서 3기가 아니고 2기고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 그런데 주인이 임대인의 직계 존속 자, 자기보다 위죠. 또는 아래 그러니까 존속이라는 비속 자, 포함해서 목적 주택의 실제 거절한 경우는 주인은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는 자,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딱 한 번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없다면 한 번 들어가서 2년 살고 한 번 갱신해서 2년 하면 결국 4년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마저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수많을 것이고요. 자, 보증금 연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네, 20분이란 또 같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편면적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값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할 말이 없고 누가 떠들어요. 을이에요. 자, 일시사용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세는 준용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몇 가지 문제 봅시다. 다세대라고 나왔네요. 다세대는 구분소유가 돼 있는 거죠. 구분소유가 돼 있으니까 네, 당연히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것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소성 확정 판결에 기하여 자, 경매 신청하는 겹니다. 지펴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 의무 지펴주는 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 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기준보다 뒤에 됐으니까 후죠. 후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죠. 따라서 매수인은 주인의 질을 승계할 이유가 없죠. 후손인은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소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문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 판결 가지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 이게 이제 집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인법 설명 중 틀린 것 됐네요. 네, 자,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이상 그러면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후죠, 후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가 갑주택에 대해서 네, 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들어간 선순위 A 저당권 뒤에 들어간 후 B가 있으면 이게 말소기준 간 돼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지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3번 1번 가볼게요. 임차주택에 적법하게 전대됐다. 이건 주인이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대인 또는 전차인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으면 네, 전대인이 을이고 전차인이 병입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병이죠. 그러면 현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병에 주민등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둘 중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아닙니다. 을에 주민등록 유무는 따지고 없고요. 반드시 현재 뭐하고 있는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 주민등록은 필수입니다. 전대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틀린 거예요. 4번 보세요. 자, 의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기 이전 설정된 병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저당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들어갔다. 후 그러면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네, 이거 대항할 수가 없죠. 그죠? 또 입장하더라도 자, 경락대금의 병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저당권자가 먼저 뭐 받았고요. 네, 우선 면제받고 후순위는 뒤받았으니까 입장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맞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왔다가 이제 상가건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